오늘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미국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토론은 두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이 대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에서 해리스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가 주목됩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검사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칙을 위반한 사기꾼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우위를 점할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보여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해리스의 입장 견하를 집중 공략하며 해리스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부가치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론의 주제로는 경제, 국경 정책, 여성의 권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리스는 여성의 권리를 주요 공격 카드로 세움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론은 두 후보의 발언 없이 바로 진행자의 질문으로 시작되며 각 후보는 2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직접 질문할 수 없고 발언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나 후보 간 중요한 논쟁이 있을 경우 진행 측에서 마이크를 켤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역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이터와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